오늘은 맛있는 대만식 중국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석동 KT타워 바로 근처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대만식 중국집을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진짜 오픈런해야 대기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주 핫한 곳이었는데요. 대만식 중국집인 열도지입니다. 열도지 이곳은 광주에 사는 친구들이 추천해주는 중식당입니다. 서석동이라고 하지만 문화정당역과 동명동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식사하러 갔던 곳입니다. 주차는 건물 옆 주차장에 4대 정도 가능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매주 수요일은 휴무입니다. 웨이팅 시에는 연락처 입력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식당 내부는 홀과 룸으로 되어 있고 깔끔한 분위기입니다. 저녁에는 예약 손님들도 많은 곳이고 모임하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맛있는 식사하기 좋았고요. 다른 중국집에서 볼 수 없는 메뉴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리 메뉴들도 꽤 다양하게 있네요. 테이블에 있을 것 다 있고 테이블릿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한 열도지입니다. 기본 세팅이 이뤄지는데요. 김치가 항상 나오는 게 좋았습니다. 대만 우육면을 주문했는데 상당히 보기 좋은 비주얼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만식 중국집에서 우육면 먹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열도지의 우육면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우육면들 중에 가장 맛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진하면서도 살짝 얼큰한 육수와 두툼한 소고기 그리고 야채들까지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면발까지 정말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 열도지 여기를 왜 친구들이 추천해 줬는지 바로 알 것 같았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맛이 좋고 우육면에는 소고기는 두 점 들어가 있는데 두툼하지만 부드럽게 먹기 좋았습니다. 면이 있는 우육면이 맛있는 걸 보니까 짱뽕이랑 면 종류들도 맛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된다고 열도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음식 퀄리티가 뛰어난 곳입니다. 일반적인 중국집과 살짝 다른 스타일의 대만식 중국집 너무 좋았습니다. 주문할 때 우육면에 고기 추가도 가능하고 면 추가도 가능합니다. 우육면 한 그릇 맛나게 잘 먹었으니까 다음에 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볶음밥을 주문하였는데 볶음밥에도 뭐가 많이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볶음밥에 계란국과 짜장소스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그냥 봐도 볶음밥에 계란후라이가 별로네요. 하지만 짱뽕 국물이 아닌 계란국이 맛나게 나온 건 좋았습니다. 짜장소스도 꽤 넉넉하고 꽤 진한 충장맛이 좋았습니다. 볶음밥은 양은 넉넉한 편이고 야채들 들어가 있고 맛있게 잘 볶아져서 나왔습니다. 고슬고슬하니 꽤 수준급으로 잘 볶아진 볶음밥입니다. 볶음밥에 기름기도 적게 보이고 누구나 맛있게 먹기 좋습니다. 그럼 또 볶음밥도 한번 열심히 먹어볼까요? 볶음밥에 새우도 있고 고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계란후라이가 비주얼은 별로였지만 그래도 반숙으로 나왔네요. 약간 슴슴할 수도 있는 볶음밥이지만 짜장소스랑 같이 먹으면 또 간 딱 맞게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 볶음밥도 확실히 씹을수록 단맛이 느껴지는 게 맛있습니다. 열도지 여기도 대만 분들이 요리하고 운영하는 중식당인데요. 확실히 웍질 좋은 퀄리티 높은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육면도 맛있는데 볶음밥도 아주 맛있게 먹게 되네요. 맛있는 건 언제나 깔끔하게 다 먹어주는 편이고요. 열도지에서 마지막으로 먹어본 건 대만식 갈비튀김 덮밥이었습니다. 대만식 갈비튀김 덮밥은 쉽게 말해 돈가스 덮밥처럼 보입니다. 뭔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의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난하게 한 끼 식사로 먹기 좋은 대만식 갈비튀김 덮밥이었습니다. 바삭하게 튀겨진 갈비를 소스랑 함께 밥이랑 먹으면 딱 맛있습니다. 갈비튀김은 술안주 삼아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도지가 아무래도 대만식 중국집이다 보니 평소에 중국집에서 주문하지 않는 메뉴들도 주문해서 먹어봤습니다. 역시나 새로운 스타일의 음식들 맛볼 수 있어서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느 정도 간이 되어 있는 조림 계란도 함께 먹기 좋았습니다. 양도 괜찮은 편이고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맛입니다. 이번에 광주에 있으면서 다양한 중국집을 다녀줬는데요. 열도지 이곳은 확실히 이곳만의 색깔과 맛이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열도지 이곳에서 친구들과 모임하며 요리들도 먹어봐야겠습니다. 저녁에 방문하니까 후식도 주네요. 광주광역시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하기 좋은 열도지 추천드리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